안녕하세요. 오늘의 물건을 소개할 땅집부동산TV 김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한옥 중에서도 시간과 노력이 배로 들어간다는 디극자 한옥집입니다. 집앞의 계곡은 김삿갓이 살아생전 무릉개라 명할 만큼 수려한 경치를 자랑하는 곳으로 계곡 앞 802평 토지를 나무와 화초로 채우고 연목과 온실, 다양한 파고라 심터와 텃밭을 만들고 대지 가장자리는 잔도길처럼 산책할 수 있게 만든 천국같은 정원을 가진 보기 드문 특별한 매물입니다. 우리 주택은 기존에 여러 차례 계약이 될 뻔했지만 가격 조정 문제로 인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건강이 회복되고 새로운 시작을 기원하며 기존 매매 가격에서 1억원을 인하한 금액으로 매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영상 꼼꼼히 확인하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이 위치한 곳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김삿감면 와성리입니다. 이 지역은 청정함과 아름다운 자연공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한옥집은 독립된 위치에 자리잡고 있고 고요하면서도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자리에 있습니다. 주택은 주변 도로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 개방감이 뛰어나고 무려 802평이나 되는 넓은 면적의 토지 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 모든 것들이 자연 속에 잘 어우러져 사람이 만들었다고 믿기 힘들 정도로 자연스럽고 잘 관리가 돼 있습니다. 이곳에는 마치 새지처럼 관리가 잘 된 디귿자형 한옥집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크기는 55평으로 꽤 넉넉합니다. 또한 19평의 창고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마당에는 야생화와 다양한 조경수들이 꽉 들어차 있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한층 더해주고 있습니다. 주차장 또한 차량 4대를 주차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마당은 아래 위 2단으로 구분되어 있고 다양한 쉼터가 있어서 어디에서든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귿자 한옥집의 중앙마당은 판석으로 마감돼 있어 고급스러움을 더하고요. 그곳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사색에 잠기거나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에 정말 안성맞춤입니다. 대략적인 토지 경계를 빨간선으로 표시했습니다. 토지는 4필지로 구성되어 있고 총 면적은 802평, 한옥집은 74평의 넉넉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한옥집은 일반 목구조로 55평, 2007년 사용승인을 받았고요. 별채 창고는 경량철골 구조로 19평이며 2016년 사용승인 받았습니다. 주택의 방향은 동향으로 방 4개와 화장실 3개가 있습니다. 난방은 기름보일러와 방 하나는 불두막, 거실에는 화목난로가 설치가 돼 있어서 어떤 계절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한옥집의 매매가격은 원래 10억 2천만원이었으나 1억 인하돼서 현재 9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삶을 꿀꾸고 계신 분들에게 정말 이상적인 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집 앞에 있는 계곡 모습입니다. 이 계곡은 김사카시 사라생전, 무릉개라 명할 만큼 수려한 경치를 자랑하는 곳으로 이곳은 자연의 소리와 함께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우리집 대문까지는 넓은 아스팔트 도로에서 돌담 사이로 이어진 약간 경사진 길을 따라 올라갑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고즈넉하면서도 우아한 한옥식 대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시멘트 포장된 진입로 옆으로 꽃과 나무로 아름다운 동산을 이뤄서 입구부터 환상적인 경관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문 앞에 이렇게 차량 4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 넓은 주차 공간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마당이 살짝 들여다보이는 높이에 돌담이 이어져 있는 이 부분에는 나무와 화사한 돌당풍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고풍스런 대문을 지나서 들어가면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한옥집과 천국 같은 정원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주차장 쪽 옆마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작부터 다양한 화초와 나무들이 심어진 아름다운 정원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 집은 터가 넓어서 쉼터가 아주 많은데요. 첫 번째 파고라 쉼터는 잔디 인형의 머리 모양에 지붕 아래 하얀 테이블이 있고요. 바닥은 자갈을 깔아놔서 마치 동남아에 휴가를 온 듯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고요. 왼쪽으로 돌면 주택과 별채가 이어지고 마당은 두 단으로 나눠져 있는데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잔디 마당 데크 산책길, 파고라 쉼터, 온실 연못, 그리고 텃밭의 모습은 작은 천국을 보는 것 같습니다. 대지의 앞쪽 경계에 데크가 깔려 있어서 마치 잔돗길을 걷는 듯한 기분을 낼 수가 있고요. 왼쪽 석축에는 다양한 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고 아래에는 잔디 마당, 파단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파단 사이에 있는 작물들도 꽃들과 예쁘게 조화를 이루고 있고 특히 데크가 깔린 길로 눈을 돌리게 되면 마당의 꽃과 계곡 주변의 소나무 군락 풍경은 힐링 그 자체가 됩니다. 집안에서도 이렇게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점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옥수수와 소나무 위로 보이는 주택, 정말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마당을 설계한 것도 대단하지만 관리도 병적 수준으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바닥에는 커다란 바위도 보이고 디딤돌과 경계석이 길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마당 중앙에서 주택을 올려다보면 디귿자 한옥의 지붕이 웅장하게 다가옵니다. 윗마당과 아랫마당 단차는 석죽으로 시공을 했고요. 사이사이에 나무와 꽃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잔디 마당과 하단은 조경돌로 자연스럽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길게 이어진 데크길 중간에는 아치형 넝쿨과 그네의 의자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잔디 마당이 넓어졌죠. 여기에서는 반려견과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고요. 왼쪽 돌계단으로 올라가면 주방과 연결된 파고라 심토와 별채 건물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데크길을 걸으면서 느긋한 산책을 즐기며 이야기를 하다보면 마당 전체와 계곡을 내려다볼 수 있는 자리에 이렇게 멋진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서 계곡을 내려다보면 그야말로 시간이 멈추듯한 기분에 빠져들 수 있고요. 대지 면적이 넓어서 마당 곳곳에 야외 테이블과 심터를 만들어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온실 아래 텃밭에서는 신선한 채소들이 싱그럽게 자라고 있습니다. 대형 온실은 사계절 내내 자연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실외 같은 느낌을 주고요. 겨울에도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서 언제든지 다양한 식물을 연중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는 마당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연못도 있고 뒤로 계곡물이 졸졸 흘러내려 잔잔한 물소리를 들려줍니다. 이곳에서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우니며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마당에는 다양한 꽃과 야생아들이 만발해 있어서 마치 작은 수목원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이런 자연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눈과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공기부터가 다르게 느껴질 정도로 생동감이 넘치는 이곳에서는 반려견과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면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계단 위에는 주방과 연결된 파고라와 큰 창고가 있는데요. 주택 내부 확인한 뒤에 주방을 통해 나가서 보겠습니다. 마당 중앙에 있는 아치형 터널 안에 돌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눈앞에 디귿자형 한옥집이 드러납니다. 새집같이 관리가 잘 돼 있는 이 집은 고즈넉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고 아늑한 느낌의 나무 기둥과 따스한 기화 지붕이 한껏 멋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디귿자형 구조는 집안으로 들어갈 때 마치 품 안에 안기는 듯한 포근함을 주고 각 방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서 가족들이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지낼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전실에는 한옥식 신발장이 있어서 전통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고 중문 두 개가 보이는데 왼쪽 중문은 안방과 중간방 전면 중문은 벽난로가 있는 거실과 주방 그리고 별채로 이어집니다. 안방과 전실 사이에 있는 방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창은 양쪽 마창으로 채광은 물론 환기도 잘 되고 무엇보다 안방의 꿀잠을 방해하지 않고 독서나 취미를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놀라운 안방 모습입니다. 거실보다 넓은 면적에 전면에 넓은 창 두 개로 마당이 보이고 양쪽 측면에도 창이 있어서 대문과 현관, 주방 쪽을 볼 수가 있고요. 눈부실 정도의 채광과 높은 층고까지 더해 개방감도 아주 좋습니다. 우리주택 단열창은 전부 LG 지인 제품입니다. 내부는 한옥 구조의 현대식 고급 자재를 사용해 전통적인 한옥의 미와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드레스룸은 일반 방처럼 되어있고 남양창에 전부 목재라 옷 관리도 뽀송뽀송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샤워 파티션과 환기창, 세면대와 양병기, 예쁜 수납장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고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재로 마감이 되어있습니다. 주택은 전체적으로 세월감을 느끼지 못할 만큼 완벽한 관리상태에 바닥도 전체 황토로 마감을 해서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명품 한옥집입니다. 거실은 기둥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나눠지는데 황토벽돌 벽면에 벽난로가 설치가 되어있어서 따뜻하게 보내기 좋구요 창도 양쪽으로 하나씩 설치가 되어있고 반대편 TV쪽에도 창이 있어서 채광도 좋고 환기도 잘 되는 구조입니다. 오른쪽 공간에는 쇼파와 TV가 놓여있어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거실은 주방과 연결이 되어있어서 모든 공간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방쪽 중문을 열면 예쁜 카페같은 주방 모습이 보입니다. 왼쪽에 화장실과 방이 하나 있는데 이 방은 부뚜막 불 떼는 방입니다. 여기에서 자고 일어나면 너무 개운하겠죠. 평소에는 찜질방으로 쓰다가 손님이 오시면 한 번씩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욕실이 옆에 있어서 뜨겁게 몸을 지지고 나서 바로 씻을 수도 있고요. 거실과 주방에서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오른쪽에 거실 중문이고요. 왼쪽에 싱크대가 있고 오른쪽 문은 현관 앞 테라스로 통하는 출입문입니다. 양쪽 측면에는 도자기 소품들을 진열할 수 있는 선반이 있고요. 계곡이 보이는 전면 창으로 식탁 두 개를 배치해서 멋진 풍경을 보면서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주방은 마치 한옥카페에 온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싱크대는 예쁜 소풍과 화분이 있는 가구로 살짝 가려져 있고 오른쪽 문을 열고 나가면 별채가 있고요. 설거지하면서 밖을 볼 수 있는 통창이 있어서 좋아 보였습니다. 주방 가구는 기역자에 인덕션이 있고 아일랜드 식탁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개수대가 있어서 식사하는 사람과 설거지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고요.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공간 외에도 다양한 소품들을 둘 수 있는 공간까지 여유가 넘치는 주방까지 확인을 했고요. 이제 가족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방문을 열고 나오면 목재데크 테라스 위에 흰색의 파고라 쉼터가 있는데 여기에도 선반에 화분이 가득 차 있고요. 테이블 두 개와 TV, 노래방 기계까지 설치를 해서 손님이 방문할 때도 평상시에도 여기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신다고 합니다. 우측에 별채 건물이 있고요. 파고라 옆에는 가마솥 부뚜막이 있는데 장작도 많이 보관을 해놨고요. 야외 수도가 있어서 방도 데우면서 복날 삼계탕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뒤처리를 할 수 있는 싱크대도 있어서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별채 건물 보겠습니다. 면적 19평의 내부는 3칸으로 나눠져 있고 앞쪽 테라스에 비가림 차양이 있어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칸에는 냉장고를 두고 발효 숙성실로 사용하고 있고 두 번째 칸으로 가보면 세탁실인데요. 야외 활동하다가 편하게 씻고 용변도 볼 수 있게 샤워 시설과 양변기 설치를 해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칸에는 마당용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되어 있는데요. 면적이 넓어서 창고 외에도 가족들과 상의하셔서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밖으로 나오면 예쁜 모양의 바닥 위에 항아리 뒤로 옆목과 온실 계곡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멋진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매물 주택 내 외부 모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께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 디귿자 한옥집은 시광과 정성이 듬뿍 들어간 아주 특별한 매물입니다. 이곳은 김삭가시 무룡계라고 불렀을 만큼 아름다운 계곡과 이어진 경치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802평의 넓은 토지와 정성스럽게 가꾼 정원 그리고 다양한 심터와 텃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존 매매 가격에서 1억 인하된 금액으로 제공하는 이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영상 꼼꼼히 확인하시고 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여러분에게 이 집은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주택에 위치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김삭간면 와성리에서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여유로운 삶을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